안녕하세요 싱글즈 구독자 여러분 꼭두의 계절로 돌아온 태우 김정현 임세현입니다 네 안녕 안녕 완벽 그 자체 아주 섹시해 굉장히 섹시하게 나오셨어요 우수해 우수해 젖어서 어린 왕자 젖어서 드디어 만남? 많은 분들한테 좀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됐으면 하는 바램은 모든 배우들에게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좀 더울 때부터 시작해서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었으니까 다들 위로가 되는 그런 작품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서 맞아 맞아 그래서 만났다 그리고 만남이라는 게 사실 오늘 저희 드라마에서도 좀 키워드여서 음 맞자마자 딱 기다려요 우리가 찾아갈라니께? 저는 이제 곧 만나 22년 끝자락에서 지금 2월호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2월호도 나가고 할 때 되면 여러분들께 작품을 찾아뵙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